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하이키 먼저 흡수해서 뵙겠습니다 2, 3, 2, 1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키 리이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키 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키 휘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키 막내의 예리입니다 지금 관객분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뜨거운 날씨에도 많이 와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어때요? 즐거우신가요 오늘? 하이키 많이 기다렸어요?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누나라고 하는 거예요 누나 아닐걸요? 누나 아닐걸요? 진짜 저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모르죠? 우리 막내이가 서운하나 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곡은 저희 서울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불빛을 꺼뜨리지 마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 더우시겠지만 저희 하이키랑 같이 즐겨주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도덕 소리가 너무 짧은데요 같이 즐겨주실 거죠? 그럼 바로 불빛을 꺼뜨리지 마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